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그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LH 투기 요구과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이라든가 감사원을 지금 제외시키고 총리실 주도하에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상 이번 정권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자체 조사를 하고 나선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 사건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국토부까지 함께 조사에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무슨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과거에 버닝썬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김웅 의원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관련 소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은 이번 LH 투기 의혹 조사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결국은 검찰하고 감사원이 배제가 되었다면서 왜 배제가 되었을까라고 의문을 던졌는데요. 그러면서 김웅 의원은 과거 부동산 관련 검찰 수사를 열거를 하면서 1기하고 2기 신도시 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는 모두 검찰이 담당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가장 최근에 부동산 투기 수사인 손혜원 사건도 검찰이 수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웅 의원은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려면 문서 위조라든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금융실면제 위반,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다양한 범죄 수법과 양태를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지 검찰하고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장을 꼭 집어서 배제를 시켜버렸고 LH 공사의 큰 집인 국토부하고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길에 떨어진 줄을 들고 왔는데 그 뒤에 소가 묶여 있었더라는 소 도둑의 괴변보다 더 유치한 상황이라면서 장관이 그렇게 쉴드를 치고 있는데 국토부 직원이 어떻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조사하면 환경부 살생부 사건처럼 반성문 쓰고 변방으로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경찰 조직은 정권 입장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조직일 것이라면서 이윤구 폭행 장면도 안 본 걸로 할게요 라고 하는 경찰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땅 투기를 감히 들여다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는데요. 그러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얕은 수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본 댓글처럼 이건 나라냐 라는 분노만 치밀어 오를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은 결국은 잔챙이들만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마녀 재판을 받을 것이고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 사건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은 의원이 한 얘기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버닝썬 사건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버닝썬 사건도 원래는 문재인이 이거 국민적인 공분이 있는 사건이니까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가 이게 수사를 해보니까 지들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들 편이 엮여있는 정황이 막 나오니까 이 사건 덮기에 급급해버렸고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제대로 지금 알려드린 게 하나도 없죠. 이 LH 투기 의혹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거 전에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으니까 국민적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뭔가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척만 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좀 사그라들면 어영무영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게 뻔합니다. 그리고 진짜 웃긴 거는 이번 정권의 지지자들인데 이번 정권의 지지자들은 LH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상한 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해당 사태가 여당이라든가 정부의 악재로 보이는데 희한하게 국힘이 조용하다 일반적인 상황이면 국민의힘 측에서 언론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각계적으로 너도나도 한마자씩 하고 진상을 피워야 되는데 조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이 사건 제대로 파헤치면 자기들한테도 피해가 오니까 지금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다. 이 부동산 전수조사 하면 국민의힘은 장난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관계를 좀 왜곡하는 것으로써 지금 LH 투기요혹 관련해가지고 야당 측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임위 개최를 통해가지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 측에서 지금 전부 다 거부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현 정권에서 발본세권을 한다라고 하는게 전혀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발본세권하라고 지시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문 대통령은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수석이라든가 비서관, 행정관 등 모든 직원하고 그 가족까지도 조사 대상 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라고 지시를 했고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국토부 본부하고 지방총의 공무원이 4천명이고 LH 소속 직원이 약 1만 명 이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라든가 지방주택도시공사의 직원에 존 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 조사해야 되는 사람은 무려 수만 명에 이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상자들까지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숫자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지인이 투기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런 정황이 발견이 된다면 조사 대상은 더욱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 대상 지역 범위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국무조정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과 택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를 넘는 과천지구하고 안산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조사할 예정인데 지금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나 넓어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조사하기는 무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조사 대상인 직원들의 불만하고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현재 조사단은 국토부 공무원하고 LH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취합 중인데 이에 대해서 일부 임직원들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이게 조사 결과 매매 사실이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이거 역시도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게 업무 처리 중에 얻은 비밀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합법적인 정보로 활용한 정상적인 투자였는지 내부 정보로 이용한 불법적인 투기라는 것인지 이게 구별이 쉽지도 않고 또한 일각에서는 아직 부동산 처분을 통한 이익 실현 전이어가지고 이게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해당 조사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 재판까지 가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엄청나기 때문에 현재 해당 사건은 광범위한 조사 대상과 혐의 입증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의 공분에 못 이겨 이 변중만 올리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래저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국민 정서상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쁘나 의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중론이고 또 아까 초반에 김웅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당 사건에서 정권 차원에서 조사한다고 하지만 그 조사 의지조차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 아마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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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